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조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져 날아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잊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웠하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 뿐 뒤돌아선 순간부터 웃자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폐생 걸 그래도 가까이 소망한 이 하루의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더 난리나 하던데 너 바불인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놀랐어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 걸 뒤돌아 쏘은 순간 난뿐어 난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난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맘łbym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세상인 걸 드리 demanded 크리 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멋진 연주자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?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? 그걸 어떻게 따라해? 그러면 짧게, 짧게 해볼게요. 네. 헤헷 헤헿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